훔쳐볼 생각은 없으시겠죠? 우리보다 3살 많은 복학생원인데 신내림 받은 짓 한다 영팔이 역대급이래 조심해 사연 있는 강아지 하나랑 잡고 옆에 내 너 가서 정신 똑바로 차려 절대 아무한테도 들키지 말고 이번에 둘이 잘 될 것 같죠? 짝꿍 하려고 불침번 시간도 바꾼 것 같던데 현유나 동생? 재밌네 현아 쌤 아직 안 왔어요? 선생님! 빨리 찾아야 되는데 큰일이네 신선생님! 신선생님!